대만의 모델 스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오라클 코스메틱 대표 노영우 님과 모델 박민희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4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 스타상 대만 수상자는요. 제차오 모니카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차오는 페라가모, 마크 제이콥스, 랄프 로랜든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대만의 대표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모니카인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의 패션쇼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모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모니카. sorry she got a call so lost her voice can't speak. so it's good to hear me and 모니카. we are so happy come to here with so many great models and great artists. so thank you k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고 thank you thank you for taking a line